야!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가짜다! 앞서 가면 되지 그럼? 똑똑스! 똑똑스! 자!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잼꾸리! 오늘은 끝봄이랑 같이 잼민이는 못 깨는 점프맵이래 이게! 왜지? 잼민이가 뭐야? 잼민이가 있어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라니까 자!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는 잼민이는 아니니까 잼민이가 뭔데? 몰라! 재미있게! 어? 뭐야? 못 깰만 한데? 월업 아니라고?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사다리로 올라왔어 혹시? 응! 월업 아니.. 나 월업에서 올라왔는데잖아 월업 아니에요 써있는 거 봤어 아니 내가 설명해줄게 잼민이 깜짝이야 벌써 놀랬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잼민이랑 비교할 수 있는 단어 네! 나 때는 말이야 네! 우리 때는 초글링이라고 야 대박! 완전 함정타워 아니냐 이거? 야 이거 함정타워인데 뭐야 이거 킬볼트 있어! 조심해 나 봤어 어디까지지? 어? 여기서 점프해 어? 우리 때는 초글링이라고 했죠? 아 맞아 맞아 우리 초글링 있어 초글링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무슨 너? 거기 왜 가? 왜 가? 이거 키즈 프로 하지 아아! 그래서 얘기 듣고 갈래 가서 할래 듣고 갈게 그래서? 어 약간 초글링과 잼민이 그게 같은 단어다 뜻이다 이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 같아 근데 내가 알기론 어린 어려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데 막 행동을 진짜 막 그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철학기 부는 애들 아 못되게 굴고 막 어린데 이제 성격까지 어 행동까지 어린 맞아 맞아 행동까지 어린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 잼민이 초글링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 일반화 시키면 안 돼 맞아 맞아 일반화 시키면 안 돼 모두 어리다고 해서 다들 잼민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등잔빛이 어둡다 당신은 잼민이입니까? 저런다 저런다 아니요 저런 아닌데 왜? 뭐 해야 돼 왜냐면은 잼민이는 못하는 뭐 그러니까 따른 타워 짠타워 왜 저러야? 와 이게 뭐야 왜? 와 등잔빛이 어둡다 진짜 어둡네 왜 거기 뭐 있어? 와 대박이야 빨리 내려가봐 꼴보 한번 등잔빛이 어둡다 저기 벽에 길 길? 여기 벽에 여기 뭐가 있어 아 어쩐지 예스도 죽더라고 아 문에 너무 데이면 죽어 내가 보니까 벽에 너무 데이면 아 들어가 통과가 되는구나 회오리가 아니구나 야 나 너 아까 회오리를 어디 했는지 나 회오리를 했어 아까 대박이다 너 야 이것도 뭐냐 이거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의심을 좀 계속 해야될 것 같아 이거 어 여기도 어쩌라 여기 뭐 길이 있어 가운데 어 야 이거 이게 진짜다 이거 되게 가짠가봐 와 역시 이거 어 이거 밟지마 이거 뛰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하 어 피 달아 피 달아 피 달아 어하하 어하하 이 와중에 다 왔고 그니까 지금 지금 모든 걸 의심하자 조심하자 조심조심 어 됐어 됐어 계속 의심해야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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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뛰어 프로 밀려 계속 끝까지 의심을 하고 가라는 것 같지 않아 원래 어릴 때는 어 어릴 때는 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막 그런 겨냥이 있잖아 겨냥이 있잖아 그거를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나 큰일났네 물론 어리다고 다 그런건 아니구요 물론이요 물론이요 젠민이들만요 여러분은 젠민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기억에 발끝하면 젠민이다 맞아 여기WER 댓글 바래? 야 이거 뭐냐 이거 선택 잘 해야돼, 잠깐만. 이거다 이거 이거. 정답 정답.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인정 인정. 뭐하냐 너? 귀여웠냐? 시작인가? 밑에 글씨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밑에 뭐가 안 보여. 가운데의 가능성도 있어 항상.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얘가 가운데 아니고 일단 가운데 아니고. 쓸데없이 거기다 힘을 낭비해. 아 여기야 그러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예스 예스. 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운데다 힘을 낭비해가지고. 으이구이구.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 이거 옆에 여기 튀어나오는 건 뭐지? 튀어나오는 데로 가는 거지. 뭐긴 뭐야? 아하하하하. 모긴 뭐야? 모기 장수지. 이거 뭐야? 근데 모기 장수가 뭐야? 모기를 파는 거야? 오오오오. 그런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기를. 모기를. 야 멈친나 조심해. 야 이거 이거 그 놈아. 움직이게 생겼거든? 조심하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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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뒤로 밀린다. 뒤로 밀려? 야 진짜 아파. 죽어! 야 진짜 아파 조심해. 오오오오오오. 나는 그렇게 안 아픈데? 너는 죽기 직전인데? 어디로 가. 둘 중 어디냐? 저쪽에 어? 아무데나 가는 길 아닐 거 아닌가? 왠지. 둘 중 하나 가짜 같아. 미쉬미다 해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치? 그러면은. 왼쪽을 믿어보자. 여기를? 미쉬미다. 오오오오오. 오 뭐야. 대박. 여기로 가볼까? 해볼래? 아니. 아 왜? 한 번 해보자. 꿀떠석 가자 꿀떠석. 너봐야 너봐야 너봐야. 꿀떠석 꿀떠석 신나는 노래. 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야 그렇게 떨어질까 왜 꿀떠석 해보지? 재미있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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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가야 되지? 너 앞으로 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렇지 그렇지. 아 무서워. 아 피곤하네. 여기서도? 올라갈 때. 야. 올라갈 때. 야. 너무 불안해. 옆으로 화면을 봐봐. 봐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렇지.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지. 아 무서워.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가짜다. 아파가면 되지 그럼? 독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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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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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아파요. 여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를 그렇게 안 아프게 만들으셨나봐. 뭐 한번도 안되었지만. 이제 함정은 없는 건가? 아예. 지금이다. 지금 나온다. 원래 이렇게 뭔가 사람이 방심했을 때. 아 이제 없나보다 할 때 그때 나온다고 그랬거든 함정이. 내가 볼 땐 이제 함정은 없는 걸로 추정되거든? 이제 안심하고 가자. 알았어. 그러면 꿀바마 안심해. 자로 먼저 보내. 어. 어 야 큰일 났다. 설마. 야 이거를. 야 자로 찍신 그림 해야겠다 이거. 야 근데 여기 하나 수정한 게 있어. 일로 와봐. 어디. 어디. 어. 이거야. 뭐야. 이건 왜 연결되어 있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 하. 어 근데. 어. 어.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맞지? 그니까. 어. 과감하게 가봐. 여기 봐봐.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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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야 야 야. 잠시만요 혹시 몰라. 뭐야 이거 뭐야 착한데? 미리 딱 쪘는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니까. 찍신 없어도 됐어요 다행이에요.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매달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으악. 기를 모아서. 이렇게 아래부터. 아 안되겠어. 어. 으으으으으으. 어 안되겠다. 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 아 amazing! 제작자는 민철을 좋아한다. 잠깐만 이거 밑에 쪽에. 없어 없어. 이번엔 없거든. 이번엔 진짜 없거든. 아 왜냐하면 이 색깔을 깔아놓고서 민철을 갑자기 좋아한다고? 난 예쓰. 설마 한 번에 죽냐? 한 번에 죽을 것 같아서. 잠깐만. 난 예스, 예스 불안한데? 그럼 이제 하러 가야죠. 아니야, 예스 가자, 가봐. 말한 사람이 가야지. 다행이다. 제약재는 베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은 민초겠지? 민초를 좋아하지? 아니야. 민초를 좋아하지만 체리즈빌리를 좋아할 수 있어, 인정?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어떻게? 대워볼까? 나 한 번에 죽으면 되고, 한 번 인사할게. 야, 될 것 같잖아? 막혀있는데, 그냥? 아, 그냥 막혀있는데? 오, 저한테 창피해. 다행이다, 지적자님 감사합니다. 낚시가 아니었네. 민초를 좋아해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거 만약에 죽었으면 진짜 맹붕을 끄는 거야. 맞아, 나도. 재밍, 재밍. 야, 우리 재밍이 됐다. 설마 미완성일 줄이야. 강제로 재밍이가 돼버렸다. 오늘은 이렇게 꿀밍이랑 같이 재밍이는 절대 못 깨는 타워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깨지를 못했어. 오, 미완성이야. 우리는 이렇게 재밍이가 됐다고 한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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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